이번 섹션은 HTML에서 제목을 어떻게 주는지 살펴보는 건데요.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. 이미 앞에서 벌써 그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 이상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. 제목을 넣을 때는 HTML에 h1이라는 태그부터 h6라는 6개의 태그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. h1이라는 태그가 가장 중요한 제목을 정의할 때 쓰는 거고요. h6는 가장 덜 중요한 보통 브라우저에서는 크기로 그게 나타납니다. 아까 봤듯이 h1이 가장 큰 크기 그 다음에 점점 작은 크기로 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목 사이와 사이에는요. 그러니까 앞과 뒤에는 항상 빈 여백을 추가합니다. 브라우저들이 그러니까 제목을 주변에 떨어뜨려 놓는 거죠. 자 제목을 제목은 중요하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제목은 제목으로만 사용하십시오. 텍스트를 빅 또는 볼드로 만들기 위해 제목을 사용하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앞부분에 다시 한번 try yourself를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. h1으로 시작해서 slash h1으로 끝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.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. this is heading 1 slash p 보통은 요정도 크기에 요정도 굵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h1으로 했더니 이렇게 크게 나왔죠. 그래서 만약에 아 난 텍스트를 좀 크고 굵게 쓰고 싶어. 그래서 h1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slash h1 이렇게 해서 썼다. 물론 목표 달성을 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즉 h1은 제목을 나타낼 때만 쓰라는 거예요. 크기를 크게 하고 굵기를 굵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태그로 우리가 지원이 돼요. 그럴 때 그걸 쓰라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h1은 그리고 h6까지는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웹페이지를 다른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분석할 때 그 태그를 보고 분석해요. 아 제목이 뭐구나 내용이 뭐구나. 그런데 제목도 아닌데 굵게 썼다고 그래서 그게 제목으로 오해될 수 있죠.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제목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h1, h2, h3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활용하면 바장바람직하고요. 지금 보면은 이 패러그래프 다음에 여기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이에 줄이 하나 이렇게 거의 있죠. 이것도 html의 한 요소예요. 이거는 horizontal rule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수평자라는 뜻이죠. 즉 줄을 글 때 써요. hr 태그는. 줄을 글기 위해서는 이 예제에서 살펴볼까요? html 패러그래프와 패러그래프 사이에 hr이라고 태그를 넣어주면 줄이 하나 거집니다. 만약에 제가 그 다음에 hr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? 줄이 두 줄이 거져요. 그러니까 hr이라는 것은 수평줄 하나를 긋는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horizontal rule의 약자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. html head 요소. html head 요소는요. html 제목과는 또 다른 거예요. head하고 좀 헷갈려요. 그렇죠? heading하고는 다른 겁니다. 우리가 h1부터 h6가 heading 제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. head는 html의 머리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html의 기본적인 구성은요. 구성은요. html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head 하나와 body 하나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head는요. 사실은 보여지지가 않아요. hbrowser 상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데 메타데이터는 메타라는 단어가 information about이라는 뜻을 가져요. 그러니까 뭐뭇에 관한 정보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한 정보 즉 이 html 문서에 관한 정보를 이 head에다가 넣어놓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문서의 제목은 뭐다? title tag으로 활용하고요. 메타 정보를 넣을 때 메타 정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메타 태그를 써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게 뭡니다. character set이 바로 utf8 방식이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information이거든요.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쓸 때 우리가 이 head에다가 넣어놓습니다. 얘는 전혀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그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태그들이 메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해당 섹션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합니다. HTML 주의사항 하나 볼까요? 그 소스 보는 방법. 자 보세요. 웹페이지를 보다가 보면 참 보기가 좋고 예쁘고 정리가 잘 됐고 그럴싸하고 세련됐어. 그럴 때 도대체 이건 어떤 HTML을 쓴 거지라고 궁금하죠? 그럴 때 HTML 소스를 보면 됩니다.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면 페이지 소스 보기가 나와요. 눌러볼까요? 자, HTML 페이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물론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해요. 우리가 안 배운 많은 태그들이 활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요. 즉,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? 가볼까요? 첫 줄이 뭐가예요? 도크 타입 HTML 나오고요. 둘째 줄은 뭐예요? HTML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올 것 같아요? 슬래시 HTML이 와야만 돼요. 바로 그 다음에, HTML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? 헤드가 와야 돼요. 그리고 얘는 어디서 끝나야 돼요? 슬래시 헤드가 저 밑에 있어요. 왜냐하면 헤드에다가 뭔가를 얘는 좀 많이 넣었어요.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차갑차갑 공부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바디가 나오죠. 제일 끝에 보면 어디예요? 이 밑에 보면 슬래시 바디로 끝났죠. 그 안에 모든 디스플레이 되는 HTML 내용들이 있는 거고 물론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배운 내용과 유사하지만 배우지 않은 내용도 좀 있긴 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H1은 HTML, 슬래시 HTML. 여기서 끝나죠. 그렇죠? 그것도 패러그래프 나오고요. 등등이 우리가 배운. 그리고 줄 바꾼 기호도 있네요. BR. 그리고 HR. 수평선도 있네요. 그래서 우리가 배운 태그 내용 안에서도 많은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즉, 여기에 HR을 걷고 여기에 H2 크기로 썼고 여기에 패러그래프 두 개 썼고 등등이죠. 자,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헤드 제목과 관련된 헤딩 그리고 머리 부분 헤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. HTML 태그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. 헤드, 머리 부분, 바디 부분 그리고 제목 H1부터 H6까지 그 다음에 HR 수평선을 긋는 자, 그런데 여기 링크가 되어 있죠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다 배울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조를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HR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HR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HR을 그냥 써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HR을 좀 굵게 쓰고 싶기도 하고요. HR을 좀 짧게 쓰고 싶기도 하고 다양하게 변화를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어트리뷰트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HR만 가지고도 다양한 걸 할 수 있다. 그런데 아, 여기 빨간색을 좀 참조하세요. 사실은 이제 버전 5에서는 이제 지원 안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원 안 한다는 걸 해서 사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브라우저는 그래도 막 지원을 하거든요. 그렇지만은 권장하는 겁니다. 하지 안 쓰는 게 바람직할 거다라고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다른 곳에다가 옮겨서 쓰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쨌든 모든 태그들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돼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라고 링크를 걸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